네, 그렇죠. 아마 절친 끼리의 어떤 자존심 대결을 이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. 자, 준비해. 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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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주고. 나와줘. 마이, 마이. 홍경민의 서울로 1세트 시작합니다. 백호, 슬로우. 백호, 마이. 자, 지용성 올려주고요. 이율룡 왼발로 넘겼습니다. 서지석. 강호동의 토스. 안정환 살짝 넘깁니다. 받아주고요. 다시 한 번 이을용 쪽으로. 넘어왔다. 헤딩. 받아주고, 받아주고. 홍경민의 토스 좋았고요. 헤딩. 아, 승강해. 헤딩. 아, 승강해. 안정환. 나이스. 굿 스타트. 예. 컴온.